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추석 연휴로 인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휴장이었었죠. 그 사이에 미국 증시는 다오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는 전체가 상승을 했어요. 특히 지난 금요일날 다오지수는 1.19% 상승 나스닥이 2.11% 상승이고 S&P500이 1.53%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 지금 미국 증시가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지난 수, 목, 금 나스닥도 그렇고 S&P500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지난 8월 26일날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도 일어났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될 거다 그런 가능성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보면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는데 아마 7월보다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이게 보니까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 정도 많으면 8.1% 정도 되겠죠. 그리고 7월 달은 얼마였었냐. 이게 8.5%였어요. 그러니까 8.5%보다도 좀 낮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미국 증시가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하면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그래도 이동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나. 지금 3.307%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307%로 여기에 그 전날에 3.323% 이렇게 여기에서 많이 계속 그래도 그나마 좀 내려가는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일단 투자자들이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가 낮아질 걸로 보면서 결국은 낙관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한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조금 낙관적으로 서서히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 보면 달러 강세가 조금 둔화가 됐어요. 달러. 우리가 원화가 보면 1,380원을 훌쩍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중국도 그렇고 EU죠. 유로존에서도 그렇고 유로하고 뭐고 다 여기에서 달러같이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강세로 인해서 하락을 했죠. 약세를 보이던 이런 상황이 유로화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세죠. 달러화가 이게 강세가 조금 좀 꺾였는 이러한 상황을 보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이렇게 반등으로 인해서 달러가 조금 좀 약세를 보였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봅시다. 1달러당 이게 미국에서는 거의 다국적 기업이죠. 미국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퍼져나가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1달러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0원 하던 거가 이게 1400원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한국에서 다국적 기업이 옛날에는 1200원만 벌어도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가면 1달러였었는데 지금은 1200원 벌어가지고 가져가면 이게 1400원 환율로 환전해가지고 가면 0.95달러나 0.96달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국적 기업의 미국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이라다 보니까 기술주 특히 나스닥 쪽이 2%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기술주가 전체가 다 올라갔어요. 우리가 대형 기술주 이렇게 얘기하면 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MS 이런 거. 그리고 또 알파벳, 아마존. 그런데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다 1, 2% 상승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2%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애플도 1.8%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들은 무려 2%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 특히 테슬라. 테슬라는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3.6%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기술주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 이것도 이렇게 전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급등을 했는데 AMD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여러분들이 AMD 그러면 CPU 만드는 회사고 마이크론 그러면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삼성 같이 이렇게 만드는 회사죠. 이러한 것들이 한 3%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인텔이라거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한 2%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도 전체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지금 보면 이렇게 원유,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3.89% 올랐어요. 지난 목요일 날이 1.95%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난 9월 7일 날 81.94%를 기록하던 것이 금요일 날 이렇게 86.79%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뿐만 아니라 브랜트류도 이렇게 지난 목요일 날이 1.19% 금요일 날이 4.14%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88달러에서 92.84%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도 전체가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 대표적인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엑슨모빌,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브론 이러한 것들이 전체가 올라갔는데 엑슨모빌이 1.67%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2.57%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의 에너지 관련주도 전체가 상승을 했어요. 심지어는 밈주도 올라갔어요. 밈주. 여러분들이 밈주 그러면 이 밈주라는 게 뭐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기업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펀더멘탈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SNS상,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인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 여기서 대표적인 거가 여러분들이 게임스톱이라든가 AMC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무려 10% 이상 올라갔어요. 보니까 AMC 같은 경우에는 12.5%나 이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게임스톱 이것도 보니까 11.96%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주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 밈주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이렇게 3대 지수가 전체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 또 한 번 보죠. 아시아 증시도 전체가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일본이 지금 일본은 어제 시적에 장을 시작을 했어요. 9월 12일, 월요일이죠. 대만하고 일본이 1.16% 상승을 했고 대만이 1.54% 플러스예요. 상해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중국하고 홍콩은 연휴 기간이 지금 9일까지, 9일이면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는 목요일까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난 금요일 상해종합주가지수는 0.82% 상승. 홍콩 항생, 홍콩 해체가 각각 2.69, 2.98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월요일 날은 휴장인이라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지수라든가 유럽증시 한 번 보죠. 먼저 유럽증시를 살펴보니까 유럽증시가 전체가 지금 상승 중이에요. 지금 독일이 1.68% 플러스 영국이 1.37%, 프랑스가 1.29죠. 유로스탁 50, 유럽에 50개 우량주를 모아서 지수화시킨 게 1.49% 상승을 했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장중이니까,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전체가 지금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증시는 지금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의 선물지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올라가던데 한 번 보죠. 보니까 지금 다우가 0.42% 플러스에요. S&P500이 0.53%, 그다음에 나스닥이 지금 0.55%.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지수가 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내일도 또 추가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모아봅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 미국의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또 다시 랠리, 우리가 6월에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7월, 8월 중순까지 짧은 랠리 이렇게 상승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또 이번 주에 어떻게 될까. 우리 증시는 계속 휴장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또 어제, 월요일 휴장인데 이렇게 미국 증시 그리고 또 유럽 증시는 또 일본, 그리고 아시아, 대만이라든가 다 휴장 없이 그냥 지났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한 주 동안에, 지난주는 날짜가 좀 짧았어요. 4일, 그러니까 5일, 6일, 7일, 8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죠. 이렇게 3일 동안에 주가가 조금 내린 게 1.04%, 조금 좀 하락을 했어요. 이런 하락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다른 것보다도 첫째 이렇게 하락한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강달러. 이 강달러라는 것은 결국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상승이죠. 원화 상승이 지금 이거가 1,380원을 넘었어요. 1,380원을 넘어서 이게 7일이면 지난 수요일이에요. 1,384원 20점까지 올라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또 보면 두 번째가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옵션 만기일이 특히 쿼드러블 위칭데이, 내마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9월 8일 연휴 바로 전날이죠. 우리가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3,6,9,12 이 달에 내마녀가 움직인다. 내마녀라는 것은 선물 지수 옵션 그리고 또 개별주 지수 옵션 이렇게 4개가 청산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결국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수급도 또 변동성도 이렇게 굉장히 확대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 부담스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지난주 동안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특히 또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쎘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한 금액이 무려 어느 정도 되느냐. 1조 한 200억 정도. 많이 매도했어요. 1조 200억. 그런데 이것을 개인하고 외국인이 사들였는데 개인들이 8,4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기관이 1,2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받아내는 이러한 장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세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워낙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차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번 주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지금 13일. 13일이면 내일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이게 화요일.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이 소비자 물가가 이것이 8월달 걸 발표를 하는데 이게 예상보다도 7월달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8월달이 한 8% 정도 내지 8.1%. 7월달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8.5%였는데 이것보다도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증시도 그동안에 이렇게 하락했던 것이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가 7월달에 픽아웃 소위 말해서 고점을 찍고 8월달에는 내려오는 또 9월달에는 더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소위 말해서 긍정적인 영향이죠. 악재라기보다는 호재거리로. 그리고 이게 지금 9월에 미국에서 FOMC 회의. 여기에서는 분명히 0.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5% 이렇게 해서 5%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여기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 3.25%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올해가 2022년 아직까지 두 번의 FOMC 회의가 남았는데 이때 빅스텝 0.75%가 아닌 0.5%로 두 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2.5%에서 이게 3.25%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 올라가면 4.25% 정도까지 올해 금리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상보다도 낮아지면서 피크아웃 되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증시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주가가 7월,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반딩을 보이던 것이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죠. 약세장에서의 강세. 이것이 꺾였던 것이 다시 또 이렇게 반딩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도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 변수가 달러예요. 달러. 이 달러가 과연 또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1,400원까지 지금 1달러당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악재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 주가에. 여러분들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호재다. 왜? 달러가 올라가면 수출업체들은 결국은 실적이 더 좋아지죠. 아무래도 수출하고 나서 워낙 환전했을 때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거가 소위 말해서 원자재 가격. 원자재 중에서도 특히 원유.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무역수지. 이게 지금 적자의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요. 자 무역수지라는 것은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입이 수출보다도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원자재 가격의 원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수출 단가는 계속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수의 말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계속돼 준다면 오히려 이것이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변수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입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 낮아지고 환율이 좀 낮아지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이것이 우리 증시는 다시 또 랠리 소위 말해서 지난 7월 8월 중순까지 상승했던 거에 다시 또 하락장에서 약세장에서 랠리를 또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일단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화되어 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아직까지 바닥을 논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제일 바닥을 논할 때가 언제냐. 바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끝났을 때 금리가 계속 2022년 올해죠. 계속 연말까지 4% 이상 끌어올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끝나고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잡혔을 이후에 이때부터는 다시 또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환율이 조금 안정화를 보이면서 약세장 랠리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증시는 그래요.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상승을 했죠.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기에다가 일본이라든가 또 이렇게 대만이라든가 우리가 휴장 동안에 다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러한 영향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조금 강세로 마감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것 여기에서 마냥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있느니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이 좋아졌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는 분들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회를 잡으려고 공부를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먼저 얘기해서 그 안정모의 주식투자 여기 그 스마트폰이에요.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화살표 아래로 돼 있는 거 그걸 누르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면 카페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PC에서 PC로 또 접속을 하세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PC로 들어오셔가지고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그다음에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주식투자 입문서입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 여기에 있느냐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주식투자를 하려면은 공부를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주식투자하는 본인은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인생의 끝자락 벼랑에 설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이고 거기에다가 뭐 그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에는 꼭 들어오세요.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계속 올려드리니까 잘 따라하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빅데이터 전략 매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매매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검색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무료로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거 잘 활용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료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으려 그러면은 월 몇 십만 원을 줘야 돼요. 사용료를. 근데 여기는 공짜예요. 먼저 여기 검색기 요거를 이렇게 다운받으면은 여기에 그 PC버전이 있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는데 PC버전은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 스마트폰 버전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요거가 이제 그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끝나면 제가 여기 올려드릴게요. 요거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보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매 프로그램은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인데 PC버전하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어요. 자 스마트폰 버전은 여기에서 다운받고 PC버전은 여기에서 다운받고 둘 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사용하면은 사용하고 나서 아 저기 다운받고 나서 여기에서 그 영상으로 설명서를 여기에다 딱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최소한 한 5번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해가지고 내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한 달에 수익 낼 수 있는 게 초보자들이 한 3천에서 5천만 원 투자금으로 월 한 2, 3백 정도는 꾸준히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초보가 어려운 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이 종목을 선정. 자기가 종목을 고르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초보자들 입장에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종목을 다 골라줘요. 이 매매할 종목을. 그다음에 두 번째 매수하고 매도 사고파는 시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초보자들이.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다 그 시점까지 알려주고 마우스 하나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돼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자 이 종목을 여기에서. 자 이렇게 종목을 알려줍니다. 자 이 종목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하면은. 이게 분할로 매수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 종목을 매도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 이렇게 누르면은. 분할로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 하나 가지고 클릭만 하면은. 다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무료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검색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검색기. 이 검색기도 이렇게 작동을 해요.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검색기 설명 전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거가 한 2, 300 정도 된다는. 여기 50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계속 가르쳐드리는 이 매매 기법.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에서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이 프로그램. 이것을 사용하면은 이 정도까지 수익이 나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검색기까지 더 활용을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어요. 검색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바로 여기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종목을 그냥 매매를 하면은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냐. 이렇게 재무상태라든가 차트라든가 매수, 매도, 시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매수, 매도를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것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직접 여기에서 검색해서 매매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다 이렇게 검색된 종목이 나오면서 알려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은 돼요. 자, 그다음에 제가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게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렇게 무료로 리딩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유료 사이트에 가보면은. 한 달에 회의비를 내야 되는 거가. 월 아마 88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 달라고 그래요. 제가 한국경제TV 그리고 또 SBS, CNBC 이쪽에서 방송을 할 때 88만 원 회비 내신 분들만 제 방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제가 무료로 공짜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공짜로 하는 방송을 듣는 대신에 지켜줘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제 무료 리딩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월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히 수익이 날 거예요. 잘 나시는 분들은 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와서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이 손실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고른 종목을 매매해서 소위 말해서 실전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해가지고 손실이 나니까 꼭 공부해가지고 잘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그럼 이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거기에서 또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이 여기 41가지가 있어요. 이 41가지는 여러분들이 한 20번 정도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월 한 50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주식 투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고 결국은 퇴출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95%는 결국은 손실을 보다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죠. 퇴출돼요. 그러니까 이 5%는 열심히 공부하고 95%는 공부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귀동량으로 그냥 사가지고 수익 나기를 바라는데 그게 그렇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나기가 쉽습니까? 공부해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차트를 이렇게 들고 투자를 하라 그러죠.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거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게 이게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한 주당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만 원이 됐어요. 이런 거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배에서 이렇게 5배 가는데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게 바로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듣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1억 원어치를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1년 만에 수익이 6억이 났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골라내는지 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와서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 이거를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잘 따라하면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매월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달 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급여 타듯이 봉급쟁이가 이렇게 매달 버는 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장기 투자해 놓으세요.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에 2억 5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와서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추세 매매 하는데 월 한 300에서 500 정도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러면 이 공식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그 공식이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시면 돼요. 첫째가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 종목이 이렇게 50개 100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수익 안 나요. 이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남의 말만 듣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세 종목을 딱 샀어요. 세 종목 샀는데 1억 원어치 샀는데 말이에요. 세 종목을 여기에서 수익이 얼마예요. 2,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 수를 딱 줄여서 공부를 해서 매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가는 말이에요. 내려오는 걸 사면 안 돼요.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소위 말해 올라가다 이렇게 눌러줘서 눌림목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우상향 눌림목에 사라. 눌림목에 사더라도 여기에 보면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저점을 일단은 잘 잡으세요. 저점 잘 잡은 다음에 항상 한 번에 사지 말고 세 번에 나누어 사고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하고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이렇게 또 밀린다 그러면 손절하는 거. 요거 필수라는 거 명심하세요. 요거를 제가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 번 잘 듣고 다운받아서 달달 외우세요. 한 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빌롭은 매수익 주네 자 요거가 이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 가면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페. 이게 보면은 주식성 응원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있죠. 요걸 요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그 음원이 여기 있어요. 음원 여러분들이 여기 다운받아가지고 벨소리도 하고 알람소리도 해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이게 뭐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데 자 먼저 종목을 한 번 봅시다. 아 태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태웅. 자 태웅이라는 종목. 자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21선이 이게 이제 추세 매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로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21선이 우상향. 여기서부터 21선이 우상향 있죠.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주는데 이렇게 눌러줄 때 눌림목. 눌림목은 이렇게 해서 CC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는 거를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과매도 구간 여기에서도 과매도 구간.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운물에.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하면은 무조건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여기서 매수했으면 뭐 이만큼 수익이 나아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인데 여기 보면은 눌림목에서 과매도 구간이면서 또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엔빌롭. 이 엔빌롭 하단이에요. 이게 이제 낙폭과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폭과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과매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매도의 낙폭과대. 이 두 가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에 세 번의 분할 매수. 여기에서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요. 올라가면은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밀린다. 그러면 손절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익 낼 확률이 85%까지 올라갑니다. 이 85%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 100번 매매해가지고 85번은 수익이고 나머지 15번은 손절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뭐 이렇게 매매하는데 재무제표를 일단 먼저 보자고요. 항상 그 한 손에는 차트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된다 그랬어요. PBR,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이거는 그 순자산 비율이에요. 순자산. 자, 순자산 비율인데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입니다. 투자하는 데서는 3 이상이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 이하가 저평가죠. 그러면 숫자가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 0.45니까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여기에는 32예요. 굉장히 좀 높죠. 그죠? 10보다는. 그런데 이제 업종이 49.28 업종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하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투자하는 장기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저평가주를 매매는 여기서 올라가면 적당선에서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세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꼭 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매매하는 종목의 최소한 재무상태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 매출이 3,700억, 3,400억, 3,200억. 매출이 좀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13억, 51억 조금 좀 늘어났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한번 보자고요. 영업이익률이 1.58%, 굉장히 그거 적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ROE, Return on Equity, 여기 1.52%, 이것도 적어요. 그다음에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가 11,700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에 보면 BPS, Book Value Per Share, 한 주당 자산가치 23,769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11,700 나누기 23,679 하니까 이게 0.49가 나오네요. 이게 0.49 굉장히 저평가의 국면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퍼, Price Earnings, 주가가 11,700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서 EPS, Earnings Per Share,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357원으로 나눠줘요. 그럼 11,700 나누기 357 하니까 이게 32가 나오네요. 32. 이거는 굉장히 고평가의 국면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일단 재무상태는 여기에서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러면 매매를 해야죠. 실전 매매. 여기에 보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전 매매예요. 이게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1차 매수, 2차 매수, 그다음에 3차 매수 이렇게 세 번에 나누라고 그랬죠. 1차 매수는 40%, 4,30이 1,200만 원, 2차 매수는 30%, 3,30은 9,900만 원, 3차 매수 30%, 3,30은 9,9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럼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매수를 이렇게 딱 분할로 매수를 해요. 이것도 분할로 매수예요. 한꺼번에 팍 사지 말고. 이게 샀는데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요. 이게 이제 상승이 쫙 나오는 거예요.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를 사질 않았죠. 이게 2차, 3차. 그래도 여기에서 1차만 사고 올라가면 더 사지 말고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해버리세요. 이렇게 매도를 딱 하고 나왔더니만 수익을 내서 기분은 좋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1,8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거 다 샀으면 수익이 컸을 텐데 그 다음번에 에이 모르겠다고 다 사버려요. 올라가겠지 하고. 여기서 올라가면 수익이 크겠지만 내려왔을 때는 손절이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명심하세요. 그래서 고수들은 항상 수익을 꼭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아주 여기에서 방어적인 공격적이 아니라 방어적인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수와 하수 차이는 그런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1차를 산 이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요. 이러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해야죠. 이렇게 2차 매수.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 또 해야죠. 이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계속 내려왔어요. 뭐 중간에 올라가면 지금 마찬가지대로 3차 매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면 2차 매수까지 하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3차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 5%에 일단 절반 매도 플러스 10%에 전략 매도 해버리세요. 우리가 이게 보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꼭대기에서 사는 거 아니라 내려왔어요. 눌림목에서 샀을 때 그것도 이렇게 3번의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확률이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눌림목에서 그것도 3번의 분할 매수. 3번의 분할 매수하면 여기서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도 주가가 내려와도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17, 10리가 7이요. 기술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번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쭉 내려와 버려요.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이거는 뭐 더두, 둘도 말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5% 내려오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손절. 손절하고 아셨죠? 이게 나오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종목이 태웅.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보면은 KSP라는 종목이 있어요. KSP. 자 이것도 보면은 21선이 우상향. 그죠? 주가가 올라가다 눌림목. 눌림목에 보면은 CCI9이 과매도. 이게 과매도 구간 이렇게 빠졌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 좋은데. 일단 뭐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3번의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이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연휴가 이렇게 끝나고 이제 장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했어요. 뭐 보면은 오늘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본이나 대만 다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의 선물지수 역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다우가 0.29% 플러스 S&P500이 0.47. 나스닥이 0.54%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유럽 증시. 보니까 유럽 증시도 독일이라든가 전체가 지금 상승해요. 독일, 영국, 프랑스, 유로스타고시 전체가 상승 중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아마 내일 이렇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증시를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 또 우리 증시도 약세장에서 재반등. 소위 말해서 약세장의 랠리가 다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6월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의 반등이 나왔어요. 8월부터 지금 다시 또 9월 초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왜? 미국의 지금 경제지표 소비자물까지 있어. 이것이 예상보다도 지난 8월이죠. 8월이 7월 달보다도 낮아질 가능성. 그러면서 이게 피카오 고점에서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장이 안 좋다고 자기 주식이 계속 마이너스 났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면서 상승장이 왔을 때 손실 났던 거 다 만회하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런 기회가 안 와요. 그냥 땄다 이렇다 땄다 이렇다 반복하다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좋은 장 맞이하면서 수익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